가평군은 3월 12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기관 및 학교 7개 소화,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맺고 2025년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주민들이 학교에 전복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. 체육대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한 달이 됐습니다. 지금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지금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시설 개방도 많이 해주셔서 평상시에도 감사합니다.